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용금장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무척 따뜻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자 파도도 잔잔하구요 날씨도 따뜻하고 고기만 나와준다면 최상의 낚시 조건입니다 자 저쪽에 테트라 포트도 얼음이 이제는 많이 녹았습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날씨가 따뜻해진다면 거의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 자 여기 분들은 뭘 잡으시는지 뭘 열심히 들 잡고 계십니다 살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여기 내려가는 입구에 이렇게 닮아도 룰루가 이렇게 잘 그려 놓았습니다 에 솜씨가 좋으신 분이에요 으 으 테트라포트는 얼음이 많이 녹은 상태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딱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반면하고요 자 여기 바위섬에는 달매기들이 많이 앉아있네요 자 여기 사장님은 몸뚱을 필요하고 계시는데 보기가 안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영금정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한번 가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아예 많은 분들이 뭘 잡으시나 했더니 한치가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야 많이 밀려와 있네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도에 떠밀려온 한치들인데 오징어새끼인가 한치인가 모르겠네요 오징어새끼네 많이 들어와 있네 난 뭘 잡으시나 했더니 아 여기 한 분이 열심히 젓가락으로 오징어새끼를 잡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잡고 계시네요 아 아 아 아 오징어들이 새끼들이 많이 떠밀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뭘 잡으신가 했더니 아 이거는 그냥 내장 따내고 그냥 먹으면 돼요 내장 따내야 되죠 네 내장도 안 따내야 되죠 그냥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어도 될 거에요 드시는건 그냥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될 거 같아요 야 엄청난 양의 오징어새끼들이 밀려와 가지고 야 이런 경우는 예 근래에 처음입니다 예 다이들에 요렇게 떠밀려와 있습니다 아 아 난 뭐 무엇을 열심히 잡으시나 했더니 아 아 예 여기도 엄청납니다 이 바위 틈에 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영상을 촬영하지만 않을 거 같으면 요거를 좀 잡고 있을 텐데 자 요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될 거 같아요 그냥 먹어도 될 거 같아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닷물이 짜서 그런데 맛있네요 그냥 내장은 뱉어내면 되구요 자 밤에 아 좀 짭니다 바닷물이 씻혀서 먹으니까 짠데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맛있는데 아 계속 계속 먹고 싶습니다 계속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neces 끄고 이 اش 어음 맛있어요 계속 먹고 싶네요 자 여기는 여기 말미잘 같은데요 오징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쪽쪽 빨고 있더라구요 이걸 잡아먹는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죽은 놈이니까 아 여기 사장님도 많이 잡으셨네요 아 으 자 여기 영금장에는 오징어 새끼들을 잡으시는 하고 에 난리 들입니다 자 요렇게도 틈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 자 보이나 보자 영상으로 자 이것들이 오지마 새끼들입니다 자 가면서 이동하면서 한마리씩 주워 먹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서 아유 뭐 도울 때가 있냐 아유 아유 큰 돌이 아유 끼어 있었습니다 아유 모래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여기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보시다시피 요게 맘지자리입니다 오징어를 이렇게 물고 있네요 으 아유 자 오징어 입니다 오징어 새끼입니다 아 요게 머리가 이렇게 끼어 있어서 요 요게 씹히네요 자 요게 말미자리 인데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를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은 놈이니까 한마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오징어들이 간밤에 많이 밀려 왔나 봅니다 아 여기도 오징어를 많이 잡아놓으셨습니다 하 Williams 하 Italy 아 야 이거 전부 오징어 새끼이다 야 하 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밀려왔지? 자, 아면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새끼들이 보이나? 어느 각도에서 잡아야 잘 보이려나? 자, 오늘은 낚시를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본의 아니게 오징어 새끼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깝다 진짜 밤에 와서 잡았어야 되는 건데 자, 한번 긁어 모아 보겠습니다. 엄청난 양이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이렇게 모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혹시 물에다 놔주면 살아나지 않을까? 와, 여기 엄청 자고 모으셨네. 와, 여기 엄청 자고 모으셨네. 와, 바위 마다 엄청 몰려 있습니다. 아 진짜 제가 낚시방송을 해드리려는데 아 이 오징어 때가 이렇게 밀려왔으니까 고기들이 쫓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오징어를 잡아먹으려고 예 쫓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잡으셨나 고기들 자, 이렇게 모기가 되는 오징어 새끼들이 많이 몰려왔는데도 예 오기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